가수 싸이가 오는 29일 오후 6시 컴백을 예고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신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은 2002년도에 챔피언을 만들고 챔피언을 이기는 노래를 만든 게 정확히 10년 걸렸습니다. 2012년도에 강남스타일이 나왔으니까요. 이 얘기는 뭐냐. 어쩌면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를 다시 만나는 건 2022년일 수도. 이어오는 29일 사이에 정규 9집 발매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. 이번 싸이의 신보는 지난 2017년 5월 발매한 정규 8집 이후 5년 만으로 올해는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열풍을 일으킨 강남스타일 발매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이번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싸이는 2001년 데뷔 후 강남스타일을 비롯해 새, 챔피언, 나팔바지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들을 탄생시켰습니다. 특히 여름에는 흠뻑쇼, 연말에는 온라인 스탠드 등 대표 브랜드 콘서트들로 공연의 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